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출근길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경북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남과 제주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22도, 청주 25도로 중부지방은 25도를 밑돌겠지만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과 토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